음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13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태백시장 후보자 토론회를 마련했는데요 진행을 맡은 고민수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앞으로 4년간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태백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합니다 태백시장 후보로 모두 6분이 등록을 하셨는데 오늘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초청된 6분의 후보와 함께 120분간 생방송으로 토론을 벌입니다 태백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선정한 의제와 방식에 따라 진행되고요 후보자들이 앉은 자리와 답변 순서는 기호와 상관없이 사전 추첨에 의한 것임을 알려드리면서 후보자들을 한 분씩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유태호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시민 여러분 태백시장 더불어민주당 후보 기호 1번 유태호입니다 다음은 기호 8번 무소속 김호규 후보입니다 기호 8번 저 김호규입니다 무소속입니다 시민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7번 무소속 심용보 후보입니다 태백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소속 기호 7번 심용보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호 3번 바른미래당 최종연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태백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른미래당 기호 3번 최종연입니다 이번엔 기호 6번 무소속 유성호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시민화합 무소속 기호 6번 유성호 인사올립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임남규 후보입니다 힘내자 태백 할 수 있다 태백 자유한국당 태백시장 후보 기호 2번 임남규 인사올립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이렇게 6명의 후보와 함께 하는데요 토론회 앞서서 오늘 토론회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들의 기조 연설을 듣고요 사회자가 후보자들에게 공통으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보자 간 상호 토론과 후보자들의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됩니다 질문과 답변 순서는 추첨에 따라 현재 왼쪽에서 오른쪽 즉 시계 방향으로 후보자들이 답변을 하게 됩니다 정해진 발언 시간 잘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발언 시간이 끝나면 후보자들께서는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다는 사실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앞쪽에 설치된 모니터에 발언 시간이 표시가 된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요 또한 근거 없는 허위 발언을 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고 토론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태백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들에게 기조 발언을 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 후보당 주어지는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유태호 후보자부터 기조연설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태백시장 후보 유태호입니다 저는 선거운동을 하러 다니면서 시민 여러분들께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태백이 정말 어렵다 시장이 되면 태백 경제 꼭 살려달라 하십니다 맞습니다 태백 너무 어렵습니다 마땅한 대체 산업이 없으니 일자리와 인구는 줄어들기만 합니다 장선광업소는 곧 폐광될 것이라는 말이 떠돌고 있고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월세도 내기 어렵다고들 호소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태백시장 선거 너무 중요합니다 태백이 이대로 주저앉을 것이냐 다시 시작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선거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태백시민 여러분 저 유태호 힘있는 집권 여당의 시장이 되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태백 만들겠습니다 위기의 태백을 희망의 태백으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태백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왔고 재선 시의원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누구보다 태백을 잘 알고 있고 태백 경제를 살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과 보육 책임지고 여성교도소 유치하고 365세프타운 국립화하고 그래서 저 유태호와 문재인 대통령 최문순 도지사가 한 팀이 돼서 태백 완전히 바꿔놓겠습니다 저 유태호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김호규 후보자입니다 기조연설 부탁드리고요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태백시민 여러분 무소속 기호 8분 김호규입니다 태백은 위기입니다 12만 8천 인구가 4만 5천대로 무너졌습니다 작년 한해만 1200명이 태백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청소라 아파트를 비롯한 아파트가 약 2000여 세대가 비어 있습니다 작년 6월에 현안대책위원회에서 강원랜드로부터 1500병상을 합의를 이끌어냈고 9월이 먼 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설렘 모신 공장은 이미 유치가 됐습니다 이미 20대를 개발해서 강원랜드에 납품 되었습니다 앞으로 2년 후면은 만평규모의 공장이 들어옵니다 총 매출 5천억에 2만 2천억입니다 강원랜드 직접 사업하는 겁니다 영풍 들어옵니다 투자금액 5천억에 직접 고용 1340명입니다 이 모든 3개 사업이 추진된다면 약 3천명의 일자리가 생길 겁니다 제가 2년 안에 다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태백은 6만 자립도시로 재탄생할 겁니다 위공약이 하루아침에 나온 공약이 아닙니다 이들 사업은 태백의 마지막 희망으로 생각하고 제가 주인했던 사업입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심용보 후보자 기조연설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태백시민 여러분 무소속으로 시의원과 시의장에 당선되어 이번에도 무소속으로 어려운 태백시를 짊어질 일꾼이 되어보려고 합니다 지난 4년간 정말 깨끗하게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태백시의 구석구석을 알고 산업재해자, 진규폐환자, 농업인, 장애인, 다문화가족의 아픔을 알고 출산, 영유아, 초, 중, 고등학교의 교육행정의 어려움과 부족함을 알고 여성의 영화활동 및 부업, 어르신들의 건강과 일자리, 청년들의 일자리, 장사하시는 분들의 고통을 알고 있으며 이 밖에 시행정의 사각지에 놓으신 많은 분들의 애환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생각을 같이 공유하고 소통하고자 제가 시장에 당선된다면 시장실을 1층 민원실로 내려 유리로 만들어 누구라도 자유롭게 찾아와서 저와 대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태백시민 여러분 몇몇의 후보들처럼 당의 힘이 아닌 순수한 태백시민 여러분이 위대한 시민혁명 같은 지지로 당당히 태백시장에 당선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최종현 후보입니다 역시 1분 30초 드립니다 존경하는 태백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기호 3번 최종현입니다 우리 지역이 어려워진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보다 더 심각한 위기 상황이 우리 지역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켜왔던 우리 태백의 지역 정체성이 송두리째 흘릴 위기 상황입니다 최근 대순진리회의 한 분파인 대진성주회라는 특정 종교단체가 민족의 영산 태백산 입구 청원사와 그 일대를 매입하여 태백을 그들의 성지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이러한 곳에 그들이 들어온다면 우리 태백의 대외 이미지 손상은 물론 시민들의 종교적 자금식마저 크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일 시장에 당선된다면 지자체 차원에 가능한 모든 법적 행정적 제재를 동원해서 끝까지 그들을 막아내겠습니다 존경하는 태백시민 여러분 우리 태백은 이제 근본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천혜의 기후 조건과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은퇴자 유치 정책을 통해 인구 회복, 상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힐링 문화 도시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 여러분께서는 저 최정우 연에게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유성호 후보의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역시 1분 30초 드립니다 존경하는 태백시민 여러분 태백은 지금 인구 감소 위기 도시로 전락 삶의 희망마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 경험도 리더십도 없는 시정 책임자들이 만들어놓은 결과물입니다 시민 전체를 위한 시정보다는 자기 자신과 주변 몇몇을 위한 잘못된 시정으로 시를 위기와 절망으로 빠뜨렸습니다 O2, KBS 부지, 풍력발전단지 등을 헐값에 매각하고도 시가 갚아야 할 빚이 천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2천억대가 투자된 365 세이프타운, 고생대 자영사방원, 소도체험공원 등은 완전한 실패작입니다 지금까지 활성화 방안도 대안도 없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황지연못 문화광장 조성사업도 시민 80%가 예산 낭비와 특혜 의혹을 들어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2015년 4월 27일 시의회가 입장을 받고 갑자기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영풍석포재련소에 우리 태백시민 400여 명이 생계를 걸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 두 사람이 즉각 폐쇄하라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가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잘못된 일을 해온 시정책임자들이 시민들께 사과는커녕 시장후보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남규 후보의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태백시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태백시장 후보 임남규입니다 태백시는 특별한 도시입니다 폐강 이후 지난 30년 태백은 혼돈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시민의 삶은 핏박해지고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태백시민 여러분 앞으로 4년 임남규가 꿈꾸는 태백은 시민의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앞으로 4년 시민과 삶에 투자하겠습니다 앞으로 4년 사람과 기업에 투자하겠습니다 특히 폐강지역 대체 산업으로 시민 여러분께 약속한 광물자원화 사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저 임남규는 모든 역량을 바치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반드시 창출하겠습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태백 저 임남규가 만들겠습니다 100세 시대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보장하겠습니다 교육에 투자하겠습니다 지역경제를 지탱해주고 있는 농민들이 소득 창출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관광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산소수의 태백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저 임남규는 고민이 깊이가 다릅니다 8년 강원도 이내로 태백을 위해 일하면서 어디에서 무슨 예산이 있는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임남규에게 맡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여섯 후보의 기조연설을 다 들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드린 공통질문에 후보자들이 답변을 한 후 이 공통질문에 대한 후보자 간 자유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으로 질문 드릴 내용은요 바로 귀금속산업단지 유치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큽니다 먼저 찬반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시고요 이어서 적극 유치를 해야 한다면 민간기업이 지역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환경오염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담보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의견이 신중한 접근론이시라고 한다면 유치를 둘러싼 지역주민들 간 소모적 논쟁이 계속될 게 뻔한데요 다소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찬반 입장을 적극적으로 조정할 해법을 말씀해 주시고 다소 소극적 입장이라면 환경오염 등 문제 상황을 피해가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체 산업이 있는지와 어떻게 육성할 건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이번엔 김호규 후보자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백시민 여러분 제가 감기 몸살 때문에 목이 많이 쉬어서 듣기가 조금 거북할 겁니다 존경하는 대백시민 여러분 영풍 대백기금속산업단지는 저의 대표 공약입니다 당연히 찬성합니다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한 후보들은 다들 환경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환경문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영풍그룹에서 무방류 시스템 특허를 낸 이게 보도자료입니다 영구비만 200억을 드렸습니다 영풍과 협의해서 최고의 환경시설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대백시민 여러분 영풍 대백기금속산업단지는 실체가 없는 사업이 아닙니다 영풍은 대백에 무려 5천억을 투자하고 1340명 고용하는 사업입니다 저 김호규가 반드시 영풍 제휴치를 해서 터백 경제 확실히 살려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심영부 후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영풍기금속단지의 논쟁이 되었던 문제가 방금 김호규 후보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4년간 200억을 투자해서 영풍에서 환경폐수와 정화시설을 만드는 특허를 출연했습니다 5월 29일자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 의회에서 염려했던 그런 환경문제는 해결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염려했던 부분은 환경문제가 우리 태백시민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가를 염려해서 저희가 책상 위에 올려놓고 공론화하자는 했던 거지 반대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침 영풍에서 4년간 200억이라는 연구비를 투자해서 개발했습니다 특허를 출연했기 때문에 태백시민들이 염려하시는 기금속단지 유치 문제는 오늘 이후로 모든 논쟁이 불식되었으면 합니다 더 이상의 기금속 영풍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유태후보나 저나 더 이상의 논쟁거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풍 문제는 더 이상 태백에 받아들이는데 전적으로 저희도 찬성합니다 네 이번엔 최종현 후보입니다 역시 1분 30초 드립니다 네 저는 태백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영풍을 작년에 유치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첫 단추를 잘못 깨물어서 결국 무산되었는데요 절차와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슬러치 재처리 공장임에도 불구하고 귀금속단지라고 속이고 환경대책 하나 없는 단 몇 장짜리 사업계획서로 공론화 과정 없이 계약을 체결하려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은 당연합니다 이제 다시 재유치하려면 엄청난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재유치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만일 영풍이 원한다면 저는 시민들에게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필요하다면 여론조사를 통해서라도 유치 결정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영풍 문제가 왜 지금 이 시점에 이슈가 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꼴입니다 우리 지역의 심각한 현안 문제도 아니고요 영풍이 태백에 다시 들어오겠다는 이야기도 지금 없습니다 주민 간의 갈등만 부추기는 선거 공학일 뿐입니다 영풍 재련소 하나가 태백 경제의 전부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새로운 미래 성장을 성장 동력을 찾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유성호 후보 순서입니다 1분 30초 동안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존경하는 태백 시민 여러분 지난해 우리는 영풍 기금속 산업단지 유치 여부를 두고 환경문제를 들어 반대하는 여론과 고용 창출 등 경제 유발 효과를 들어 찬성하는 여론이 분분했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먼저 영풍으로부터 태백에 유치할 의사가 있는지 문서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태백에 유치될 기금속 산업단지에 대해 빅데이터를 놓고 정밀하게 분석 환경에 미치는 영향, 경제 유발 효과, 고용 창출 이렇게 세 꼭지를 분석해서 숫자와 퍼센트를 가지고 시민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시장이 직접 개최하겠습니다 공청회 결과 참석하신 시민, 시민대표 등 70% 이상이 찬성하면 유치하고 반대하면 유치하지 않겠습니다 70%는 이 기업이 환경문제가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시민 대다수의 찬성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행정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했을 때 모두가 그 결과에 승복합니다 더 이상 기금속 산업단지 유치 여부를 두고 시민 화합이 방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태백시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시장이야 공직자는 시민의 머슴입니다 더 이상 분열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시장이 되면 시민들께서 시정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삶을 영향할 수 있도록 발로 뜨며 구석구석 잘 챙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남규 후보 마찬가지로 1분 30초 드립니다 존경하는 태백시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영풍기금속단지든 영풍재련소든 태백시 유치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둘로 나뉘어 이렇게 후보자 토론의 주제로 나온 것은 우리 태백시의 절박함을 토론한 자체의 인기영합과 찬반 여론으로 대립 관계가 있다는 자체가 서글픈 태백시 현주소라고 생각합니다 한 곳만 바라보고 폭넓게 생각하지 않으면 지금 현실에서 결코 논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련이라는 목적을 대신 영풍이라는 큰 그림을 보고 우리 태백시의 실정에 맞게 맞춤형 사업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정확하고 현실성 있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며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태백시민의 화합하는, 지형하는 환경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네, 마무리 하셨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유태우 후보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립니다 네, 귀금속 산업단지 유치 즉 영풍 재련소와 관련해서 저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태백시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환경 문제입니다 그리고 과연 재련소가 들어왔을 때 우리 태백시에 얼마나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두 가지가 쟁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말씀드렸던 환경 문제가 해소된다면 이런 재련소 유치에 대해서 재검토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7년 영풍이 태백시와 MOU를 추진하려고 했던 공장의 명칭은 귀금속 산업단지이지만 실제로는 아연을 재련하고 남은 슬러지를 재처리해서 이 슬러지에서 귀금속을 재련하는 공장인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영풍 재련소는 아연과 황산 등을 생산하면서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수십 차례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고 올해는 조업정지 처분까지 받은 기업입니다 어떤 기업이든 간에 100% 좋고 100% 나쁜 그런 기업은 없습니다 저는 재유치를 추진하는 이 기업이 환경을 훼손하는 기업이라면 그리고 중금속에 노출되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라면 유치는 제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들면 이 두 가지를 면밀하게 파악해서 시민 여러분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통질문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귀금속 산업단지 유치에 대한 각 후보의 답변에 대해 후보자들끼리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자들이 주도권을 갖고 다른 후보자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들으시면 됩니다 순서에 따라 이번에는 심용보 후보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7분의 시간 드립니다 유승호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재련소와 귀금속 단지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귀금속 산업단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러지를 재처리해서 귀금속을 금운동을 축출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울산 울주에도 고려아연이 있는데 여기 아연 재련을 하고 황산을 또 많이 씁니다 황산도 재련합니다 설러지 재처리해서 귀금속도 축출합니다 지금 귀금속 단지를 아연을 축출하는 재련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아주 우리 초등학생도 아는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재련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연을 추출하고 금을 추출하고 동을 추출하고 규리, 규석, 황돈을 추출하는 재련소입니다 지금 영풍은 재련소입니다 귀금속 단지는 그 재련을 한 금, 은, 동, 규리, 규석을 가지고 귀걸이, 목걸이, 판지, 발지를 만드는 가공을 하는 가공단지입니다 지금 태백 시민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귀금속 단지는 우리가 종로 오가에 가 있는 보석상들 익산에 있는 귀금속 단지 대구에 있는 귀금속 단지를 귀금속 단지라고 말합니다 지금 유 후보께서 말씀하신 아주 무지해 말씀하신 귀금속 단지와 재련소를 혼돌해서 말씀하신 고려산소는 맞습니다 아연 영풍의 자외서입니다 슬러지를 그거도 남미에서 가져와서 슬러지를 아연을 추출한 것을 가져와서 거기서 금, 은, 동을 추출하려고 했는데 용량이 모자라서 다시 공장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 후보께서는 재련소와 다른 사람인데 공격을 하시려면 조금 더 아셔가지고 공격해 주시길 바라며 김호규 후보님인데 묻겠습니다 김호규 후보님께서 귀금속 단지를 유치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 귀금속 단지는 청정기업입니다 재련소와 틀린 청정기업인데 아까 금년도 5월 29일 날 정화를 환경을 잡는 4년간의 200억을 잡는다는 그 특허 출원이 왜 그것을 설명하신지를 태백에 들어오는 귀금속 단지는 그 특허 출원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귀금속 단지에는 청정기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영풍 현재 1공장, 2공장, 3공장에서 쓰는 그 안에서 필요한 특허 출원이 필요한 기계지, 공정이지 우리 스포츠 산단에 들어오는 귀금속 단지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특헌데 왜 그거를 말씀하신지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제가 대표 공약을 질문해 준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영풍에서 태백시에 자료를 낸 겁니다 여기에 보면 태백 귀금속 산업단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가 가치가 3,450억에 고용인원이 1,340명이라고 영풍이 낸 자료입니다 그러면 영풍이 태백시에다가 이 자료를 냈을 때 귀금속 산업단지라고 영풍이 태백에다가 태백시청에 낸 자료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안 믿고 자꾸만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반대를 했기 때문에 합리화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요 김 후보님 제가 말씀드린 그게 아니고 지금 영풍에서 개발한 특허는 지금 영풍 재련소에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찾기 위한 특헌데 귀금속 단지에는 필요가 없는 특허를 왜 설명을 하신지 그거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영풍에서는 이백억을 들여서 환경문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건식이기 때문에 물 한 방울 나가지 않습니다 아 건식과 습션 전혀 안 나갑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귀금속 산업단지는 지금 영풍에서 이백억을 들여서 이렇게 지금 무방비시설이라고 언론 보도에 나온 겁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잠깐만요 영풍에서 귀금속 산업단지라고 이미 여기에다가 영풍에서 낸 자료입니다 태백시에 그러면 전혀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저 시간 좀 쓰겠습니다 혹시 심용보 후보께서 그게 아닙니다 반대를 해가지고 합리화 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거는 지금 건식 말씀하시는데 건식 습식은 재련을 하는 과정에서 건식과 습식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재련하는 과정에서 급아연동, 금, 규리, 구석, 비철금속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건식과 습식을 쓰는 그 공법이지 귀금속단지에는 이런 건식 습식이 쓰이는 공법이 없습니다 지금 김호우 홍규 후보님이 말씀하신 모든 용어가 재련소에서 재련을 하는 과정에서 쓰이는 그런 공법의 용어지 귀금속단지는 귀금속을 세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청정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재련소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환경문제를 검토하자고 했었고 그것이 5월 29일 날 특허 출원해서 그게 해결이 됐기 때문에 재련소가 들어오든 귀금속단지가 들어오든 저희는 어떤 업체가 들어와도 받아들일 용의를 검토하자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련소와 귀금속단지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됩니다 태백시민을 호도하고 분란과 갈등을 야기시키는 업체 유치 문제는 우리 태백시의 지도자들이 정화학의 시민들인데 전달하고 알려드릴 의무감이 있습니다 저의 질문입니다 울었으면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좀 이따 질문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영풍에서 이 자료를 태백시의 단위에서 귀금속산업단지라고 고맙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번엔 최종현 후보께서 주도권을 갖고 다른 후보자에게 질문하고 답변 들으시면 됩니다 7분 시간 드립니다 유태호 후보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유태호 후보님은 제가 알기로는 젊은 시절부터 민중당 또는 민노당 이런 진보적인 정당에서 활동을 해왔고요 진보적당은 환경문제를 대단히 중요시하는 이념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영풍이 들어오는 것을 환경을 문제 삼아서 대단히 치열하게 반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존중합니다 유 후보님의 환경 문제에 천착하는 것을요 그런데 나중에는 영풍 석포 시민들에게 사과까지 하셨어요 이것은 소신을 접은 겁니까 아니면 뭔가 상황이 변화가 온 겁니까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최정연 후보께서 사실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먼저 영풍을 극렬하게 반대했다 하는 표현은요 그때 당시에 17년 3월 달에 태백시와 영풍이 MOU를 체결하려고 했을 때 그 현장에서 반대를 한 부분들은 구문소 주민들이 들어가서 MOU 체결 자체를 반대를 했고요 그래서 그 MOU가 무산된 겁니다 그리고 무산된 이후에 현안대책위원회에서 영풍이 이미 다 유치가 된 것이냐 온 태백시 전체에 현수막으로 도배를 하고 그런데 제가 답변을 맞아드리겠습니다 사과를 하셨죠 아니요 사과를 한 부분은 그러니까요 잘 말씀 들어보십시오 그 이후에 현수막을 제거한 이후에 심영보 의장님 그리고 저 그리고 홍성욱 도의원 3명이 성명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물론 그때 반대 성명에 서명을 한 건 사실이지만 그 이후에 바로 그거는 선언적인 의미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우리가 주장했던 거는 지금 제대로 환경문제와 태백의 태백의 일자리 문제를 어느 것이 태백에 더 득이 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이후에 유치를 결정하자 하는 기자회경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서명을 하셨다고 인정하셨는데요 그 서명이 봉화 군의회와 함께 동조한 서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유태호 후보님이 봉화군 군의원이었는지 태백시 시의이었는지 대단히 태백시민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요 또 한편에 봉화시민 석포시민들에게 사과를 한 것은 우리 태백시민들의 자존심을 대단히 무너뜨린 행위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유태호 후보님의 영통문제는 정확하게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그 성명서에 서명한 내용은 무르이나를 기념해서 아니요 지금 질문을 했으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무르이나를 기념해서 낙동강 수계에 있는 의원들이 아 석포재련소가 이렇게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해소하는 그런 성명을 내자 해서 거기에 동참을 했던 거고요 영풍에 가서 사과를 한 부분은 영풍에서 그때 생존권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 생존권 투쟁 당시 영풍이 태백이 생활권이다 보니까 태백시장에 물건도 사러 오고 많이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 상인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벌레의 뜻은 그런 게 아니다 영풍을 폐쇄하라는 뜻이 아니라 유 후보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그리고 영풍의 석풍의 주민들도 이런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길 바라는 뜻에서 거기 가서 분명히 사과를 했고요 이해를 시켰고 그리고 우리 태백시민들의 이해관계에 득이 되는 쪽이니까 뭐 사과할 건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태백시민 상인들이 영업에 문제가 오니까 자기 소신 환경에 대한 소신을 버렸다는 말씀이군요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환경에 대한 소신을 버린 게 아니고요 그때도 분명히 환경문제와 일자리 문제라는 두 개의 상충되는 가치가 있으니까 정말 어떤 것이 태백이 득이 되는지 정확하게 논의를 해보고 결정을 하자 하는 것이 제 주장이었습니다 항상 유태호 후보님은 지난 8년간 시의정 활동을 하면서 찬반 논란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곳에서는 항상 애매한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이번 영풍 사태도 똑같은 태도를 취하시는군요 저는 환경문제에 천착해서 환경지킴이 역할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끝까지 배치를 던져서라도 이 환경을 지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잘못 알고 계신다니까요 제가 얘기하는 답변하고 엉뚱하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환경문제에 천착해서 무조건 영풍을 반대했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환경문제든 정말 태백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일자리 문제든 어떤 것이 우리 태백이 득이 되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공론화 최 후보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공론화해서 충분히 논의해보자 그리고 그것이 태백이 득이 된다면 그것으로 결정을 하면 된다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영풍의 MOU 체결이 무산되었을 그 이후에 유태호 의원님은 시의장으로서 태백 시민들과 활발한 어떤 공론화 과정을 한 번이라도 거쳐본 적이 있습니까 그 공론화를 요구를 했고요 그건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시정의 책임자는 시장이었고 시의회에서 공론화를 주도할 수 없습니까 시장이 영풍을 유치하려고 했고요 그러면 그 시장이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논의를 해야죠 시장에게 미루지 마시고요 미루는 게 아니고요 시의회도 주도적으로 분명히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대처하는 것이 시의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도 이 문제를 반기해버렸고요 더구나 시의 집행부는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단추를 무리하게 잘못 깨므로써 우리 지역의 귀중한 일자리를 한순간에 날려버린 안타까운 일이 영풍 문제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영풍이 우리 지역의 커다란 현안으로 대두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성호 후보 마찬가지로 7분 드립니다 김호규 후보에게 묻습니다 영풍 금속재련소 유치를 두고 작년에 많은 논란이 있었고 프랜카드도 도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유치를 하게 된 최초 발단이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스포츠 상단이 370억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올 업체가 아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농공단지 자체가 우리 철암이나 장명사 뒤에는 거의 다 피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다가 우리가 우리가 영풍에다 뭐라도 유치하면 우리가 1년에 1200명 인구 빠져나가는 거 장성 갑소 문 닫는 거 해소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유치를 했죠 그래서 말씀 최초에 누가 유치 얘기가 먼저 나왔습니까 영풍에서 나왔습니까 우리가 먼저 얘기를 했습니까 아 그건 이제 우리가 우리 현안대책 부위원장으로 있던 박윤규 회장이 그 물밑에서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영풍 회장이 태백에 두세 번 와서 들어오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시민들 여론이 분분하고 프랜카도 붙고 시민들은 모르고 이런 깜깜이가 있었는데요 이런 게 시기업이 시에 유치될 때는 그런 절차를 영풍으로부터 문서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분석하고 시민들 모시고 공청회를 거치고 이런 행정 절차를 거쳤으면 작년에 벌써 유치됐든 안됐든 결론이 났을 건데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유승구 후보께서는 잠깐만 행정 공무원 돼야 그 다음에 실무 TF팀이 구성되고 됩니다 아니 들어오지도 않는다는데 우리가 공청회하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걸 태백시장이 일단은 MOU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실무팀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덕이 되고 시리 되고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영풍에서 태백에 들어오겠다는 자료입니다 자료 그래서 자료가 한 개도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할 때 영풍에서는 태백에 들어오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던져주고 태백에서는 그걸 받아서 절차를 진행해서 이 시민들 모시고 공청회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오케이 했으면 작년에 다 이미 끝난 문제인데 작년에 수많은 시간을 다 허비하고 올해 다시 이걸 놓고 실체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문서로 확인됐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 반대하는 우리 유태우 의원이나 이쪽에서 뭐 얘기를 했는지 이상돈 의원이 내려오고 또 더불어민주당에 보면 환경 노동위원회에서 119 노동 감시단이 있어요 내려오고 내려오고 사실 그 사람들이 계속 갔다가 내려와서 회사 찾아가고 스포츠 상단 찾아가고 하도 하니까 영풍에서는 아유 이거 잘못하다 보면 영풍 맞겠다 해서 그래서 영풍에서 지금 우선 보류됐습니다 제가 시장을 준비를 하기 전에 영풍하고 다시 진단을 했습니다 자기네는 천삼백 사십 명 오천억짜리는 분명히 대백위원하면 들어오겠다 하는 걸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문제 이백억을 들여서 오염 한 개도 안 들고 물 한 방울 안 내려보낼 수 있는 그런 시세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유태호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작년에 3월 27일 날 금속재련소 유치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셨죠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성명을 낸 겁니까 그냥 추상적인 환경문제가 있을 거다고 생각하고 반대를 하신 겁니까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제 개인이 성명을 낸 건 아니고요 물의 날을 기념해서 낙동강 숙에 있는 의원들과 환경단체들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좀 제기를 하자 해서 거기에 동참을 한 거고요 정확한 팩트라는 거는 이미 언론에도 인터넷 한번 딱 들어가서 한번 쳐보십시오 영풍 석포재련소 하면 거기에 관한 온갖 오염 문제 환경문제에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무수히 많은 팩트들을 놓고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그런 심각하게 낙동강 숙에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기업이 환경문제를 좀 해결해보자 하는 뜻에서 그 성명서에 동참한 겁니다 그래서 영풍 석포재련소 그것도 이제 삼월 이십일 날 심용보 그때 당시 시의장님하고 유태호 후보님이 가서 반대를 하셨어요 해당 군인 봉화군에도 군의원 한 명이 참석하셨습니다 낙동강물이 석포에서 봉화로 대구로 부산으로 흘러내려갔는데 강물이 영유라도 했습니까 왜 여기서 쫓아가서 반대를 하신 거죠 우리 주민들 400여 명이 생계를 걸고 있는 겁니다 신중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쫓아가서 반대한 건 아니고요 안동까지 가셨잖아요 안 갔습니다 그건 잘못된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어디에 참석하신 거죠 사실 확인을 좀 해보시고요 어디에 참석하신 거죠 사실 확인을 좀 그건 제대로 해보시고요 제가 간 게 아니고요 그 성명서를 이렇게 낸다고 하길래 이름을 올린 겁니다 간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문제라는 것이 물 흐르는 쪽으로만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너무 단순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바로 석포면은 태백과 접해 있기도 하고 특히나 우리 태백은 낙동강 발원지의 도시입니다 황지연못이라는 이런 발원지를 가지고 있는 도시에서 낙동강에 환경오염이 발생하는데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사과를 왜 하셨습니까 사과의 문제는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사과의 문제는 태백시의 상인들이 당장 생활권이 같은 석포에 있는 여러 주민들이 태백시의 생활용품을 쓰지 않는다고 하니까 우리 태백시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 당연히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최초부터 반대를 안 하셔야지 그렇게 소신이 없으면 시장이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건 소신이 없는 게 아니죠 최초부터 반대를 안 하셔야지 태백시민들을 위해서는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어서 임남규 후보 역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요즘 우리 태백시민들은 혼돈스러울 것입니다 기금속산업단지가 유치냐 반대냐 아마 큰 현안으로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본 후보도 좀 안타까움을 느끼고 이 해결 방안을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지 우리 시장 후보자님들은 머리를 좀 맞대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유태호 후보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태호 후보는 영풍 유치 반대에서 환경단체와 함께 상당한 반대 활동을 하셨다고 저는 태백시민은 거의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태호 후보님 그렇다면 영풍에서 꼭 재련소 또 영풍에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금방 우리 임남규 후보께서 말씀하신 상당한 반대 운동 하는 것이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반대를 표현했던 것은 낙동강 수계의원들이 무르인할 기념에서 환경문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그 환경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데 동참하고 거기에 이름을 올린 게 그게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우리 그때 서명에 함께 동참했던 우리 두 분 의원님 저까지 세 명이 같이 해서 이렇게 환경문제가 심한 유태호 후보님 그게 아니고 제 질문은 영풍에서 기금속 단지 재련소 외에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냐 그것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다른 것도 있습니다 영풍 문고도 있고 다양한 대기업이니까 그 외에 계열사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풍은 23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거대 그룹입니다 그 중에서도 영풍 재련소도 있고 고려의 안 등 대표적인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23개 계열사 중에 우리 태백에 적합한 시그네스티스 인터플렉스 등 소재 산업도 많이 있고요 영풍 문고도 또 있습니다 또 전지 산업과 전자 폭넓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풍과 협의해서 차세대 성장 동력인 전기자동차 전지 축전지 제조회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캠코나 소재 산업도 있습니다 시그네스틱스 인터플렉스 펌프 제조업체인 영풍정밀 등 많은 폭넓은 협의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혹시 접근하거나 협의를 한 부분은 있습니까 태백이 폐광이 되고 난 이후에 한 20년 30년 가까이 제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폐광을 대체할 만한 기업이 유치되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류나 인력 다양한 여건들이 있었고요 영풍에서 태백에 들어오고자 했던 건 금방 우리 임남규 후보께서 말씀하신 그런 전자나 다른 이외의 여타의 그런 제조업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태호 씨 유태호 후보님은 시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님이기 때문에 굳이 기금속 단시 재련소 말고도 영풍에서 23개라는 거대 그룹의 계열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각독으로 시의원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장을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한 가지만 보고 왜 그 외의 것은 못 봤나 이런 부분을 좀 지적드리고 싶은 말에서 생각에 말씀드렸고요 저는 이런 사업체를 영풍과 협상을 해서 태백시의 협상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유태호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좋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업들이 태백에 들어온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유치에 동참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하나만 보지 말고 그 외의 것도 좀 보면서 특히 우리 시민의 대표자들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우리 김호규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호규 후보님은 영풍 유치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보이셨습니다 반대만을 입사하는 특정 부류와는 달리 역동적으로 추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설명한 이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우리 영풍은 태백시민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유치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아무리 표로 의식을 한다고 해서 지금 애매모호한 후보들이 답변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금 힘있는 후보라고 얘기했던 유태호 후보도 더불어민주당 119라는 한경단체가 있습니다 국회에 그 사람들인데 연락을 해서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지금 석포 재련소까지 쑥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석포가 지금 20일 영업정지받으면 6개월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태백에 있는 사람들이 한 5,600명이 거기를 가서 벌어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2,400명이 태백의 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태백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례사고와 넓은 시야로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고정관념에 빠져 시민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 의견이 많고 혼란스러울 때 시장후보로서 태백시민 여러분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장후보로서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태백시장이 된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영품과 협의하여 유망업체, 미래성장이 가능한 큰 업체를 우리 태백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업체를 반드시 유치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영품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엔 유태호 후보 순서입니다 7분 동안 주도권을 갖고 다른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우리 임남규 후보께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모 후보께서 스포츠 산단에 아무런 기업이 들어올 예정도 없고 그렇다 그래서 영품을 유치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논리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임남규 후보의 공약 중에 광물자원화 사업이라는 공약을 내거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강원도와 석공, 광해관리공단에서 MOU를 체결하고 기 예산까지 확보가 된 경석자원화 사업이 이미 계획돼 있었고 아직 완공되지 않은 스포츠 산단이지만 예산까지 잡혀 있고 곧 완공이 되면 바로 사업을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도의원으로 활동을 하셨고 지금도 그 경석자원화 사업에 확대된 형태의 광물자원화 사업이라는 공약까지 내거셨는데 그 사업이 스포츠 산단에 입주를 함으로 인해서 태백에 얼마나 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실들이 도의원하면서 예산도 같이 확보를 하셨고 한데 그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지금 영품기금속 관련한 질문 시간인데 제공약 제1공약입니다 광물자원화 사업이 제1공약입니다 본 의원이 당시 채문순 지사하고 우리 폐광지역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스포츠 산단 과정부터 돌아가야 됩니다 저희 태백시에서 스포츠 산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부에 두 번이나 투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억 이상 됐을 때는 틀림없이 정부에 투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당시에 태백시 예산이 120억이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태백시 재정도 어려운데 제가 여쭤본 거는 제가 여쭤본 거는 스포츠 산단이 두 번 발견을 받았습니다 제 질문의 취지를 이해를 하시고 대답을,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후보가 강원도비 30억을 더 받아서 90억으로 내려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공되지 않은 스포츠 산단에 이미 도에서 그리고 태백에서 같이 해서 도비와 시비를 같이 해서 국비까지 해서 경석자원화 사업이란 사업이 확정돼 있었던 건 사실이죠 지금도 진행형이고 바로 제가 시작이 되면 곧바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지금도 부지 매입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192억 원 예산이 확보됐고 부지를 36억 줘서 강원 테크노파크에서 매입을 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스포츠 산단이 아직 완공이 안 됐지만 완공이 되면 바로 입주를 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풍과 관련해서 물론 지역에 폐광되고 난 이후에 정말 일자리가 필요하고 대체할 산업들이 필요했던 것이 절실했던 거죠 그래서 환경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이것이 태백에 들어와서 정말 일자리도 새롭게 만들어내고 이런 부분이 더 크다면 저는 충분히 유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상태는 영풍에서 다시 태백에 들어오겠다 라고 한 것도 아니고 상공회의소에서 태백상공회의소에서 이걸 재유치하는 공약을 내렸으면 좋겠다 하는 거 하나만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여기서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이건 너무 소모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영풍이라는 것밖에 태백에 대체 산업이 없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풍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의 유치 그리고 제가 공약한 여성교도소의 유치 등 정말 지역에서 그것과 관련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 일자리를 창출하고 폐광을 대체할 사업들을 얼마든지 발굴해내고 찾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태백에서 정말 사람들이 떠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과 관련해서 우리 임남규 후보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폐기금이 매년 한 250억 정도가 태백시에 납부가 되는데 기존의 교육과 관련된 예산은 시세 수입의 20%를 지금 교육 경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좀 더 폐기금을 좀 더 확보를 하고 그리고 이 기존의 폐기금을 한 10% 정도는 교육 예산에 쓰게 해서 이 교육 강도가 된다면 명실상부한 태백을 투자를 좀 확대하고 난 이후에 교육 강도가 된다면 태백의 교육 문제 때문에 하나 둘 떠나는 이런 도시에서 상당히 이런 도시를 방지할 수 있고 인구 문제도 일정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임남규 후보께서는 공약집의 내용을 공약을 발표한 공약들의 내용을 보면 교육 관련 공약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교육 관련된 공약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폐기금의 한 10% 정도를 태백시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쓰자 하는데 혹시 동의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니 유태우 후보님은 지금 토론 주제가 뭔지 잘 모르세요? 지금은 영품기금속산업단지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토의를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교육 제가 5대 공약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야별 공약에는 분명히 이렇게 교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태백시가 아마 강원도에서도 교육 쪽에는 투자를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재정자립도가 12.5%밖에 안 되는 태백시는 교육에 보조금을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시의 당시 조례를 재정했을 겁니다 그게 왜 지원이 되는가 폐광지역개발기금이 260억 75억이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올라가서 400억 상당되기 때문에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유태우 후보님?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매도 불구하고 교육 예산이 작다 물론 교육은 인륜지 대사입니다 확대해야죠 저는 그래서 우리 태백의 교육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권 확립이다 교권 확립이 되면 자동 교육의 질은 올라간다 제가 여쭤본 거는 우리 임명규 후보님의 교육 공약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좀 알고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렇습니까 저희 분야별 공약에 틀림없이 우리 교육의 발전 방향이 돼서 들어갔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영풍만이 대체 산업은 아닙니다 다른 여러 분야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오규 후보 칠 분 토론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우 후보인데 묻겠습니다 우리 그 태백에서 그 낙동강 바른지에 의원들이 총 몇 명 됩니까 기초의원이 부산까지 그건 세우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죠 한 22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아까 전에 우리나라에 그 해서 반대한 사인을 했다 이랬는데 총 사인 낸 사람은 11명입니다 태백시에 두 사람 빼고 봉화군에 한 사람 빼고 하면은 나머지 지금 저 아래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의원들이 다 사인을 안 했습니다 근데 그 사인을 했죠 분명히 그리고 그다음에 또 유태우 후보께서는 서포 재련소를 폐업하라고 사인을 하셨죠 제가 가서 사인을 한 적은 없고요 사인을 안 했습니까 이름을 올리라고 이름을 올리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서포 재련소가 지금 우리 태백에 기여하는 게 얼마라고 알고 있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고것만 얘기하세요 그 서포 재련소의 폐업은 지금 한 2천 4백 명이 지금 태백 사람이 약 5,6백 명이 거기서 벌어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백에 2천 한 4백 명이 태백 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서포를 문을 닫으라고 했습니다 50년 역사 그 사람들은 강 하나 두고 2천 4백 명이 살고 있으면 잘 먹고 잘 살아요 왜 근데 그 나무 그 시 그 군에 잘 먹고 잘 살까지 폐업하라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다음에 그 성명의 내용은 선언적인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기금속 산업단지로 해소되고 철회하라고 했죠 그러면 그것이 당장 태백만의 문제가 아니고 석포만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묻는 말만 답변해주세요 그리고 그걸 그걸 물었지 물어서 제가 대답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기금속 산업단지도 지금 저 철회하라고 그 사인을 했죠 사인한 적은 없고요 똑같은 성명서에 여기에 이 사인이 여기 보면은 기금속 산업단지 태백에 들어오는 걸 철회하라 하고 요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 총 인원이 11명입니다 의원이 약 200명이 넘는 명 중에 태백에 두 사람을 넣으면은 나머지 자리에 우리 서포물이 태백으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태우 의원께서는 선거 때 댕겨보면은 뭐든지 반대 반대 반대한다 그래요 의원 생활 칠 년 동안에 유태우 의원이 태백시에다가 정말로 나쁜 말로 그 어른 화장실 하나라도 육지 하나 했습니까 반대만 하고 여기 사인 이런 거 있잖아 여기 여기 유태우 의원이 거기 문서를 잘 보십시오 거기 사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름만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도 한 게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아니 아니 이거를 문서도 보지 않고 그냥 사인을 했단 말입니까 문서도 안 보고 사인했어요 사인을 한 게 아니고 아니기까지 이름을 올랐잖아요 이름을 올린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름을 올린 건 제가 허락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당연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반대를 또 하나 묵읍시다 잠깐만요 내 질문이니까 거기에 했던 내용들은 선언적인 의미지 두 번째 조정합시다 그리고 또 그걸 석포 재련소를 폐업하고 기금속 산업단지를 들어오는 걸 처리하라 해놓고 그렇게 당당하게 했으면 됐지 석포 사람들이 항지 연못에 와서 불매운동한다 그러니 석포까지 찾아가서 잘못했다 하고 잘못했다고 여기에다가 가서 사과하고 또 잘못된 각서에다가 사인하고 잘못했습니다 나는 중월죄를 졌습니다 이다 사인을 했죠 그리고 이 사인은 뭡니까 그거 그건 잘못 잘못하신 거고요 거기 어디 어디에 잘못했습니다 두 번째를 졌습니까 하는 얘기가 거기 어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사실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있는 사실만 말씀하세요 예예 그 다음에 그거는 석포 주민들의 생존권이 중요하니까 석포 주민들이 가서 사과를 해라 잠깐만요 그 다음에 석포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사과를 했으면은 프랜카드를 석포 면에다 붙여주고 또 사과문고를 붙여라 해서 프랜카드 또 붙였네요 석포 면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저희가 붙인 게 아닙니다 아 이거는 그러면 여기 잘못했다고 이 프랜카드 붙인 거는 누가 붙였겠습니까 이거는 여기 이름이 있네요 유태호 의원 그거는 제가 붙인 사실이 없습니다 아 유태호 의원이라고 붙었습니다 이름을 누가 도용해서 올렸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제가 가서 붙인 사실은 없습니다 아니 잘못했다고 유태호 이름이 붙었네요 저 두 번째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저도 의원 생활을 12년 동안 했습니다 의원이라면 태백시 시민의 자존심은 생각 안 합니까 가서 석포 면민들인데 가서 잘못했다 잘못했듯 해서 각서 쓰라니까 또 각서까지 쓰고 또 프랜카드 붙여서 석포 면민들인데 가서 프랜카드 붙여라 프랜카드 또 붙이고 제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자료는 뭡니까 이게 내가 아까 전에 우리 사회자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붙인 게 아니고 사회자가 그 의사실 유포하면은 법적 처벌 반대했습니다 제가 그 의사실을 하면 법적 처벌 받습니다 여기 자료가 다 있는데 왜 자꾸만 거짓말 하려고 그래요 거짓말 한 적 없습니다 지금 그거는 우리 유태우 의원은 다시 시장을 되기 위해서 애매모한 답변만 하고 자꾸만 합니다 시작되면은 또 반대합니다 우리 유태우 의원이 7년 동안 내가 의종생활하면서 뭐든지 찬성인 게 하나 있나 하고 봤더니 뭐든지 반대입니다 반대를 했으면은 반대를 행군으로 그냥 가야 되는데 또 반대를 내놓고 또 좀 힘의 논리에 눌리면은 또 찬성하고 이래 소신없어 가지고 우리 태백에 600명 넘는 공직자를 우리가 제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유태우 의원은 정말로 저는 이 자체나 이걸 보나 태백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로서 태백 시장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이 정말 냉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반대만 하는 우리 후보는 정말로 시장 뽑아서는 안 됩니다 고맙습니다 첫 번째 후보자 주도 토론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태백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6.13 지방선거 태백시장 후보자 토론회를 보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후보자 공약 검증을 위한 두 번째 후보자 주도 상호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번에 토론을 진행하실 후보는 최종현 후보입니다 7분 동안 자유롭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임남규 후보님의 메인 공약은 경석자원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2016년부터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시행 중인 경석자원화 사업하고 비슷한데요 한 가지 차이는 석탄폐석에서 부식산을 뽑아서 비료로 쓴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일반 폐경석에 부식산 함유량이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함유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경석 말하자면 폐탄입니다 폐탄을 가공했을 때 1톤을 가공했을 때는 거기에 한 0.3% 정도가 부식산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제가 한국광해관리공단에 문의해본 결과는요 후보님 공약에 따르면 부식산은 석탄 성분에서 추출하긴 하는데 경석은 다 아시다시피 석탄을 분리하고 남은 찌꺼기 그냥 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석탄 함량이 매우 낮아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경석뿐 아니라 무연탄에서조차도 부식산을 뽑아서 비료로 만들어낸 사례는 전혀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제가 한국 유기질 비료협동조합에도 질의를 해봤습니다 현재 부식산은 유기질 비료뿐 아니라 어떤 비료에도 쓰이지 않고 있고요 농촌진흥청 법령정보 비료 관련 항목에서도 부식산에 대한 어떤 기록도 없더라고요 따라서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석자원화 사업이 수입 대체 효과까지 있다는 말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광물자원화 사업 관련해서 유기질 비료의 과학적 또는 법적 경제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조금 입증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특별히 경제성 관련해서요 제가 광물자원화 사업 중에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강원 테크노파크와 2016년 4월 20일경에 추진을 해서 산자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현재 예산도 190여 부지 매입도 되어 있습니다 제일 강원 테크노파크와 업체가 선정된 게 지금 다섯 개 있습니다 그중에 3M패킹연구소가 아직 포함되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고 알겠습니다 지금 그 업체와 우리 태백시 제가 시장이 됐을 때 이 부식산은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생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중국과 캐나다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현재 국가 기술 공인 의향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3M패킹연구소는 유기질 비료 협동조합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고요 선거 막 바로 직전에 등장해서 생산 정체불명의 연구소입니다 사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이런 연구소와 관련 업체 독점 생산 판매권까지 주신다고 하는데요 혹시 어떤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제가 준비하는 제1공약 광물자원화 사업은 3M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강원테크노파크와 국비 50% 도비 25% 태백시 25% 그렇게 강원테크노파크와 진행 중에 3M에서 자기네도 폐경석을 이용한 이런 기술이 있으니 같이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면 검토를 해보겠다 그래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로 들어온 그게 부신산 그냥 여섯 번째 검토 대상의 기업이 하나일 뿐이군요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유태호 후보님에게 묻겠습니다 유태호 후보님의 주요 공약을 보면 하나같이 이해가 되지 않는 현실 가능하지 않은 공약입니다 폐광지역 개발청을 설치한다고 하셨죠 청사급 기관은 차관급 정부 직제인데요 이것은 시장 공약이 아니라 대선 공약 아닙니까 그 공약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국가기구가 아니고요 강원도의 외청으로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요 어떤 한동의 출장소 같은 출장소급 산하기관이라는 말씀이죠 강원도의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장성광업소를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시킨다고 하셨죠 유부님은 유네스코에 대한 개념 제대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유네스코에 지정되려면 전 세계에서도 역사성과 독보성 있는 문화 컨텐츠가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국의 게이츠헤드나 독일 졸로라인 같은 탄광도시는 오랜 역사와 어마어마한 외부 구조물이 잔존해 있었기 때문에 유네스코 등재가 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덕수궁, 도산서원, 한양도성도 등재에 실패했습니다 이런데 이걸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유치한다고 합니다 지정이 되려면 중앙정부나 문광부가 주도해야지 일개 자치단체장이 주도해서 가능하겠습니까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죠 장성광업소가 곧 폐광된다고 아니 얘기를 질문을 했으면 제 답변도 들으셔야죠 왜냐하면 장성광업소 폐광이 한 10년 안에 예상했어도 질문은 제가 드리는 답변은 듣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여성교도소 문제인데요 제가 답변할 기회를 조금이라도 줘야 한마디라도 할 거 아닙니까 일방적 주장만 아실 거면 토론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말씀하십시오 요즘 여성교도소 문제가 대단히 논란인데요 제가 아침에 확인해본 결과 법무부 교정책임자는 경기 지역에 여성교도소 신축을 계속 추진 중이고 주민 반대가 심해 취소되거나 계류 중인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안타깝지만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번엔 유성호 후보 순서입니다 7분 토론 주도해 주시면 됩니다 유태호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여기에 유태호 후보님이 2014년도에 시의원 출마하실 때 공약 내용입니다 14꼭지입니다 이 중에 지켜진 것이 있습니까 공약 14개가 하나도 안 지켜졌습니다 특히 시민광장 조성사업을 반대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2015년도에 시의장으로 계실 때 4월 27일 날 저는 찬성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이 시민광장 조성사업을 찬성한 이유가 뭔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시민광장 조성에 대한 반대 의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의장으로 있을 때 소위원회에서 그 의견을 가지고 시민광장 조성권으로 논의를 하고 있을 때 의장은 보통 소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참여를 좀 부탁을 해서 이 시민광장이 조성이 되면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좀 여기서 소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하고 의견을 피력한 적도 있습니다 아니 시의장님으로 계셨고 이 반대하겠다는 것이 공약입니다 시민들과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관찰을 해야지 이게 지금 시의장님으로서 시민을 대변하는 수장으로서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시면 시민들이 뭘 믿고 기대고 유태우 후보를 믿겠습니까 유성호 후보님께서 의회의 의회가 운영되는 구조를 잘 모르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보통 특별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예산이나 그런 사업계획들은 다 의결이 됩니다 그리고 의장의 역할은 본회의를 주도하고 본회의를 회의를 주도하면서 그 특별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들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2015년 4월 27일 날 7명 시의원 의장 포함의 7명 모두가 전원 승인을 한 겁니다 부정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의회가 운영되는 구조가 그럼 반대한 겁니까 끝까지 특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에서 6명의 의원이 의결을 하고 그 의결된 결과들이 본회의에 상정돼서 그 본회의에서 통과된 겁니다 그 시의장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시의장이 찬성을 했다는 겁니까 반대했다는 겁니까 이미 특별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서 올라온 사안이라서 제가 반대를 하고 안 하고는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이 내용을 시민들께 반대하겠다고 공약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의장으로서 소신껏 반대를 끝까지 밀고 나가셔야지 찬성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시민이 14가지 공약을 하나도 안 지키고 많은 말씀을 하시면서 시민들은 유태호 후보가 시장이 됐을 때 어떻게 기대를 할 수 있습니까 말씀해주세요 네 14가지 공약에 대해서 하나도 안 지켰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지킨 게 뭐가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지킨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글쎄요 그렇게 단적으로 물으면 그게 최초의 아니 아니 말씀을 하세요 지킨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세요 시민들이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때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들이 희망택시도 있고 그런데 희망택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민들이 식상한 것은 선출직들이 장밋빛 공약을 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제가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안 한 부분이 뭔지 안 한 부분이 뭔지 말씀을 해보시죠 약속을 잘 지키고 그렇게 무조건 다 안 했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아니 하신 거 말씀하세요 안 한 부분이 뭔지 말씀을 해보세요 하신 거 말씀하세요 뭘 하셨는지 질문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아니 말씀을 하세요 뭘 안 했으니까 그걸 왜 안 했냐고 물어봐야지 그 많은 공약을 내는 걸 다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 건 사실을 왜곡하시는 겁니다 자 유태호 후보님 군 복무 안 하셨죠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몸이 안 좋아서 못했습니다 몸이 어떻게 안 좋아하셨죠 수지강직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체검사에서 그 징병검사를 받을 때 그랬습니까 징병검사는 제가 82년도에 입학을 해서 83년도에 학교를 그만두면서 학적이 변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학적이 변동이 되면서 바로 원주에서 징병검사를 받으라고 하는 통지를 받았고 거기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바로 입영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이후에 입영통지서를 그 자리에서 받고 일주일 후에 입영해서 배기보충대 샘밭에 있는 배기보충대에 들어가서 거기서 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 네 됐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임남규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광물자원화사업단지 조성 이 부분입니다 경석이 2억 4천만 톤이 매장이 되어 있는데 1년 채굴량이 천만 톤이잖아요 이게 이제 25년 동안 채굴을 해야 되니까 이 계획에 의하면 1일 채굴량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이번 광물자원화사업에서 1년간 지금 현재 생산규모는 한 200만 톤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장성광업소 제1경석장에 1,800만 톤이 되어 있고요 제2경석장에는 한 500만 톤 이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건 한 2,200만 톤 연간 200만 톤씩 들어가기 때문에 1일 채굴량이 2만 7천 톤인데요 27톤 트럭으로 1,000대 분량입니다 이걸 이제 하루에 아닙니다 1년에 200만 톤이라는 겁니다 그 후보님이 계산을 잘못 1년 채굴량이 천만 톤이거든요 아니 그게 아닙니다 잘못하셨습니다 2억 4천만 톤을 365로 나눠보세요 아니 지금 태백이나 우리 백왕 지역 4개 시군에 매장되어 있는 폐경석이 2억 4천만 톤이라는 것이지 경제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공개된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한데요 정과 기록에 의하면 횡령으로 800만 원 벌금 받으신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폭력 행위 등도 300만 원 벌금 받으신 게 있고 네 있습니다 여기 시장이 이제 도덕성을 요구하는데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시장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횡령은 제가 생활체육할 때 종목에 따라 써야 되는 그런 법적인 근거를 모르고 축구에 써야 되는데 야구에 썼고 야구에 써야 되는데 배구에 썼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된다는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번엔 임남규 후보 순서입니다 7분 동안 토론 주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태호 후보님 한 90일 선거 운동하시면서 참 힘드시죠 힘들죠 앞서 우리 후보님들이 교도소 관련 질문이 있으면 제가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좀 여쭤보고 했습니다 유태호 후보님의 일공약인 여성교도소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교도소가 신축되기까지 평균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여건에 따라서 틀릴 수 있는 거지 다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도의원 할 때 그 태백의 경로당 9개 그 다음에 노인회관 신축을 할 때도 보통 2년 내지 3년이 걸립니다 그렇습니다 본부가 계획을 수립한 시설을 완성하는데 평균 7년에서 15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후보가 공부를 좀 하고 연찬을 좀 해봤어요 예를 들면 지난 2015년 10월 이전 신축을 완료한 광주교도소는 2010년 이전 부지를 확정하고도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속초지청에 있지만 속초교도소가 없는 속초의 경우 속초교도소는 착공까지 13년이 걸렸습니다 아울러 거창교도소 신축 경우 2011년 유치를 해서 2015년 착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찬반 공론에 갈려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성교도소는 임기인의 유치하기가 불가능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태백시민이 무작정 후보님의 제1공약인 천명수용의 여성교도소를 과연 유치가 가능할까요 우리 후보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뭐 그거 그 문제는 충분히 저도 임남규 후보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여성교도소 유치라는 것이 뭐 간단하게 해결될 그런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임기 중에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 어느 대체 산업보다 지역 경제에 정말 훌륭하게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여성교도소라는 생각을 했고 그것이 현재 법무부에서 신축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걸 태백으로 최대한 유치를 해보자 그것이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유치를 해서 태백 대체 산업의 하나로서 좀 잘 활용을 하고 지역 경제를 살려보자 하는 뜻에서 유치 공약을 내걸었고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태백의 모든 것을 다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저기 후보님은 결국 종례에는 이 천명 상당의 여자 교도소원을 임기 내 건립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죠 아닙니다 아니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니 4년 뒤에 시장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걸 후보님의 일공약으로 천명 여성 교도소를 유치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두 번째 공약도 아니고 그 기반을 닦아놓고 확정만 계획이 태백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확정된 것만 끌어오더라도 저는 태백에 엄청난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고요 당장 그것이 우리 태백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되자마자 뭘 당장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아니 여기서는 우리 태백 시민들의 알 권리와 저희들 공약에 대한 검증입니다 임기가 4년 동안 자기가 할 수 있는 공약만 해야 되는 게 저 시민들에게 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고 투명성도 없는 공약을 일공약으로 내밀어서 시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고 하시려 하는 공약이 과연 우리 태백 시민들의 예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유성호 후보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수술도 가능한 대형 병원을 유치를 공약으로 내셨습니다 혹시 유성호 후보께서는 수술 쏠림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수술 무슨 현상이요? 쏠림 현상 수술 쏠림 현상이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현실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암 수술을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전국에서 한 해 2만 9천여 명이 위암 진단을 받습니다 하지만 수술만큼은 서울이 초대형 병원으로 몰리는 쏠림 현상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일례로 서울의 한 초대형 병원은 위암 수술을 한 해 한 천 건 넘게 하고 반면 지방의 진짜 불지의 대학병원은 100건 미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을 감안했을 때 우리 유성호 후보께서 공약을 하신 대형 병원이 유치가 되겠는가? 정제 논리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의 대형 병원이 있는 현대아산이나 삼성처럼 경영 기반이 탄탄한 기업이 태백에 내려와서 이 산소도시에 강원 남북권과 경북 북부권이 완전한 의료 사각 지역입니다 이곳에다가 명품 병원을 세워서 경제 논리에도 맞고 기업의 공익적 목적에도 맞는 병원을 세워서 태백을 살리겠다는 것이 저 논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공약에 보면 현대아산이나 삼성처럼 서울에 있는 병원에 그런 기업이 내려와서 병원을 짓도록 하겠다는 거고요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에서 의료 사각 태백에다가 병원을 세우는 공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럼 유성호 후보께서 유치하신다는 대형 병원이 혹시 매니페스토 차원에서 한번 수요 조사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수요 조사는 그 병원을 세울 대기업이 해야 됩니다 경제 논리로 수요 조사를 하는 겁니다 시장이 수요 조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은 인프라만 구축해주고 행정적으로 지원해주고 후보가 공약으로 내민 사업을 수요 조사도 없이 매니페스토 제안을 해야 되는데 후보가 사업을 내세운 게 아닙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이번엔 유태호 후보 순서입니다 시간은 7분입니다 유성호 후보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성호 후보께서는 핵심 공약으로 대형종합병원 그것도 대기업이 운영하는 병원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미 국내에서는 암이나 뇌 그리고 심장질환과 같은 중증 환자는 우리 5대 병원에 몰리고 있는 것이 우리 태백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실입니다 앞선 토론회에서도 다른 여러 후보들께서 태백에 과연 대형종합병원 유치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것이 현실성이 없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환경이 이렇게 참 열악한 우리 태백에 대형종합병원이 들어온다면 저 또한 반길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다 지극히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태백에 이런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른 대안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가장 필요한 것이 태백에 응급의료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응급의료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최소한 3명 이상의 전문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그렇게 대형병원을 신축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태백중앙병원의 응급실에 공중보건의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또 하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현재 시비와 국비로 태백중앙병원에 지원되는 비용이 한 2억 9,600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폐기금을 좀 더 확보를 해서 태백중앙병원의 지원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오히려 가장 태백의 의료 환경,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는데 아직도 유성호 후보께서는 대형종합병원만이 태백의 의료,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는 대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태백이 교통오지입니다 그 다음에 뇌나 심장으로 쓰러지시면 병원을 찾아가시다 돌아가십니다 우리 시민들이 강릉, 원주, 서울로 병원을 찾아다니시다 얼마나 애를 먹습니까? 우리 태백의 지도자들 지금까지 뭐였습니까? 현대 아산이나 삼성같이 예를 들면 현대 아산병원도 전국에 8군데나 있습니다 폐광지역, 이 광부들이 5,100명이나 희생한 도시입니다 또 병원으로 우리가 죽어야 됩니까? 이 지도자들이 어떤 수술도 할 수 있는 대형종합병원 유치를 위해서 시민의 힘을 모으고 앞장선 적이 있습니까? 해봤습니까? 해보지도 않고 되겠느냐? 이거는 아닙니다 반드시 이 병원은 태백이 산소도시에다가 교통오지에다가 강원 남북권, 경북 북부권의 의료 사각지역입니다 됩니다 지금 강릉 아산병원만 해도 두 달 예약이 밀려있습니다 원주에도 밀려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됩니다 된다고 생각하고 힘을 모았을 때 우리는 이뤄낼 수 있습니다 유성 후보님 유태우 후보님 동의하시죠 병원 동의하시죠 반대하십니까? 병원을 반대하진 않습니다 태백의 의료 환경이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이 유성 후보께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낮다고 보는 다른 모든 후보들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그런 대형 병원을 유치하겠다는 거고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현재 태백에 있는 종합병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오히려 우수한 의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것이 오히려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 시간입니다 제 시간입니다 유성 후보님 죄송합니다 유성 후보님 제 시간입니다 좀 끊어주시고요 유성 후보님 제 시간입니다 좀 끊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좀 전에 답변 다 들었고 제가 좀 전에 답변 다 들었습니다 답변 다 들었고 인턴 의사들이 사업이 있어요 전문의가 없습니다 임남규 후보님께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남규 후보님 공약을 보면 농산물 자치단체 보장제를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혹시 어떤 공약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의 제 2 공약이 산림 복합 정정단지입니다 앞으로 향후 1, 2년 안에 거기에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농산물이 생산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태백시가 보증을 하고 검증을 하는 그런 브랜드화 시킨다는 공약입니다 태백에서 생산되는 그런 농산물에 대해서 시가 보장을 한다 그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공약 중에 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유럽형 산악 전원 주택 단지 조성 이런 공약이 있습니다 이 공약은 현재 자유한국당의 도지사 후보께서도 공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럽형 산악 전원 단지 택지 개발의 제 3 공약입니다 이 3 공약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1 공약인 광물자원화 사업 고용 창출 일자리가 나오고 2차 공약 두 번째 공약인 산림 복합 경영 단지가 2, 3년 내에 안착이 됐을 때는 자동으로 이 유럽 산악형 전원 단지가 실현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1차 2차 공약에 매진해서 태백의 경제 활성화 일자리에 총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비 도비 100억 원 그리고 시비 50억 원을 확보를 해서 전원 단지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염려가 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민간도 아니고 우리 공공 부분에서 150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주택을 만들고 또 주택 단지를 만들어서 했을 경우에 이것이 분양도 안 되고 만약에 그런다면 또 하나의 애물 단지가 태백에 남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저는 선 투자 후 수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준비도 안 하고 뭐를 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미리 준비부터 시작을 해놓아야 우리 외지에 계신 분들이 다시 태백을 찾아올 것이고 머물러 줄 것이고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번엔 김호규 후보 순서입니다. 진행해 주시죠 네 저 공약은 확실한 공약이 되다 보니까 어느 후보도 저인데 공약에 대한 검증을 안 하네요 제가 시청자 여러분 목이 좀 많이 아파서 듣기가 좀 거북하지만 내용이 충실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유승호 후보인데 묻겠습니다 원주 기독교 병원이 몇 병상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원주 기독교 병원이 한 칠팔백 병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850 병상입니다 원주 기독교 병원이 천병상을 만들었다가 내실을 있게 만들어서 150 병상을 줄 갔습니다 또 원주 기독교 병원은 지금 중앙고속도로가 들혀서 안동, 봉화, 영주, 단양 이쪽이 다 물립니다 그 다음에 여주, 이천 다 물립니다 그러면 원주 기독교 병원은 지금 150만을 보고 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천 씨를 만들었다가 지금 150 씨를 줄 가서 850 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릉 아산 병원이 몇 병상인 줄 알고 계십니까? 강릉 아산 병원이 800 병상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아산이 지금 강릉이 822 병상입니다 병상 수는 이번 환자 수에 들여서 늘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새로 강릉이 신축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원주 기독교 병원에 150만이 찾아오는 원주 기독교 병원 우리 강원도의 최고 병원입니다. 일종 병원입니다 거기도 강릉 사람들이 강릉 병원을 못 믿고 서울로 가는 사람이 약 20%가 넘습니다 그러면 지금 태백에다가 대형종합병원을 몇 병상 정도 가져오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병상 규모는 지을 대기업이 시장 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시장이 몇 병상을 지어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병상 수는 시장 조사를 해서 최초에 짓고 됐습니다. 제가 저번에 우리 유승호 후보님께서 동점 어디에 가서 후보로 갔을 때 주민들인데다가 하산 병원 반만한 걸 가져오겠다 거기에 직원이 1만 명이다. 근데 의사가 2,200명이다. 그걸 반만한 걸 가져온다고 할 때 그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 유승호 후보가 저 정도를 가져온다면 내가 후보를 사퇴를 해야 되겠구만 왜? 저 정도 병원을 가져오면 직원이 5천 명인데 저도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의원도 3선했고 강원랜드 2,3선 어느 국회의원도 못 가져온 150억도 제가 가져오다 법적 처벌을 받았지만 이렇게 가져온다는데 제가 시장을 나와서 해야 되겠나 하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유승호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우리가 태백시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대형종합병원이 태백에서 1시간이면 강릉 아산병원에 갑니다. 1시간 40분이면 원주 기독교 병원에 갑니다. 태백에서 또 1시간 10분이면 안동 동산병원에 갑니다. 그러면 태백에 3대 축에 대형종합병원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유승호 후보께서 보니까 50만 정도가 강강이 자주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가 와야 되나 하고 숫자를 시작해보니까 울진, 봉화, 태백, 정선, 영월, 동해, 삼척, 강릉 다 하면 50만 정도 됩니다. 그러면 강릉 아산병원은 문을 닫아야 되죠. 아무리 대기업에서 경력 논리로 병원을 짓지 태백에다가 이렇게 원주 기독교 병원, 우리 장성중앙병원이 몇 병사인 줄 알고 계십니까? 480병사입니다. 아닙니다. 540병사입니다. 장성중앙병원이 병원을 공약을 내놨으면 최소한 장성중앙병원 몇 병사인, 강릉 아산병원 몇 병사인, 원주 기독교 병원 몇 병사인 정도는 알고 병상수는 그때그때 틀린다. 아 그래요? 아니. 정확히 알아보세요. 원주, 지금 장성중앙병원은. 아니 태백병원은 지금은 시점에 알아보시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전에 말씀대로 병원이 강릉 아산병원이 새로 신축하기 전만 해도 강릉 아산병원이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아산병원, 아산병원 얘기를 했습니다. 전국에 8개 있는 게 맞습니다. 지금 영덕, 금강, 보성, 홍천, 보령, 정업, 강릉, 서울입니다. 그런데 보령, 홍천, 보성, 건강, 영덕을 이 병원 5개가 넘쳐도 우리 장성중앙병원보다 적습니다. 지금 영덕에 58병상, 건강 82병상, 보령 100병상, 홍천 145병상, 보령 240병상입니다. 이거는 현대 아산에서 그 지역이 병원이 없기 때문에 조만한 병원, 이런 병원 또 대형 수술을 다 할 수 있나요? 김 후보님. 아니 제가 묻는 말에. 병원의 주체가 공기업이냐 민간이냐 이걸 잘 보고. 아니 이게 지금 아산에서 지금. 지금 말씀하신 병원들은. 아니 아산에서 지금. 응급 전문의가 다 있어요. 지금 우리 말씀을 하시는데 아산에서 병원을 8개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여덟 개 있는데 지금 병원이 지금 전부 다 보면은 강릉 아산을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병실이 우리 태백의 규모가 만 명입니다. 저 태백신 태백산소 도시에 큰 병원이 들어서면 태백이 확 살아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악니까? 아니 아니 그러면 우리 유승호 후보님은 삼성이나 현대하고 친형제나 되고. 그리고 옆에 병원이 있어서 그 병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병원은 경영 논리에 적장 안 하는데 아산 경영 논리와 사회 공익 전문 쪽이 같이 병행합니다. 어떻게 들어옵니까? 잘 아시고 말씀하시고 병원 유치에 협조를 좀 많이 해주신 바랍니다. 아니 저는 유승호 후보께서는 공약을 좀 바꿔서 장성중앙병원이 540병사입니다. 글로 종원의사 유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심용보 후보님 이제 7분 토론 진행해 주십시오. 네 저 임남규 후보님께 단답형으로 가시죠. 길게 하지 마시고. 임남규 후보님이 공약하신 경석 자원화 사업이 원료가 뭐냐고? 폐경석입니다. 폐경석. 그 경석으로 자원을 하려면 그 경석을 있는 자리에서 떠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운반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 경석은 지금 환경법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면 경석을 뜨면 폐기물이 됩니다. 맞습니다. 특수 폐기물이 되기 때문에 못 옮깁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옮기실 얘기인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폐경석이 장성광업소의 1적치장에 18,000톤 2적치장에 500만톤 이렇게 지금 매장이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매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폐경석 간주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매립이 되어 있는 것만 폐경석을 하는데.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농가에서 쓰는 밭농사를 짓고 폐비물을 수집하고 또 PT병 폐비물을 수집해서 이걸 재활용하는 그런 원리로 저는 접근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가에서 폐기물을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 태백의 천혜의 자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천혜의 자원을 어떻게 태백의 수익으로 올릴 수 있느냐. 그걸 연구검토한 결과는 광물자원화 사업이 된 것이죠. 이거로 쓰시는 건 저도 아는데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폐경석은 덮여있던 노출이 되어 있던 간에 그 자리에서 경석은 뜨면 특수 폐기물에서 못 터. 전에는 화력발전소에 유연탄 고연량의 유연탄에 섞어 쓰기 위해서 발전용으로 경석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이제는 경석이 있는 자리에서 뜨는 것과 동시에 특수 폐기물이기 때문에 못 뜹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에 우리 임남규 후보님께 잘 해결해가지고 우리 태백의 폐경석이 잘 활용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유승호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유승호 후보님의 공략 중에 자유시장 황지천 복개를 해서 대형 주차장을 확보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저희도 의회에서도 그쪽의 교통란과 시장의 여러 가지 활성화 문제를 의회 차원에서 많이 고민하고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2002년 루사 때 인명피해 130명, 재산피해 4조 2,225억 원, 바로 연이어서 그 다음에 9월에 매미 246명의 인명피해와 5조 4,696억 원의 엄청난 사상 최대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황지 복개천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범람을 막아라 제주도에서 복개천을 다 헐고 있습니다. 복개천은 다 지금 전국 어디에서도 복개천을 헐고 있고 이 하천법 제46조에 하천에는 어떤 구조물도 다리를 놓거나 도로를 놓는 외에는 하천에다가는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하천법에 그런데 유승호 후보님께서 어떻게 이 하천법을 개정을 하고 국회의원이면 법 개정이 가능하십니다. 법은 국회의원만이 할 수 있는 정부와 국회의원만이 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시장이 되셔가지고 어떻게 건의를 하신다. 국회의원인데 부탁을 한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이거를 했을 때는 보관이 있었을 거 아니냐지요. 보관이 주차장을 해서 지금 황지 자유시장의 주민들은 상인들은 굉장한 희망에 부풀려져 있습니다. 그거를 하면 주차장에 오면 경기 활성화되고 상권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황지 시장 중앙로 주변에 주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주차를 할 수 없고 외부의 관광객들도 와서 삥삥 돌다가 주차를 못하니까 삼척 정선 쪽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지금 말씀하신 하천 일부만 지금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 매미 루사 이후에 황지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준솔 공산이 다 해서 지금 준용 하천 소유권이 강원도에 있지 않습니까? 관리는 시에다 위임을 해놨는데 이 공익 목적으로 점용 허가를 냅니다. 하천법 시행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점용 허가를 내서 지난번에 매미 루사의 홍수 피해가 났던 것은 행운 시장을 만들면서 밑에 지주목들이 전체 촘촘히 세우면서 부위물이 걸려서 물이 넘쳤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완전히 마무리를 지었고요. 이제 100년 가는 공사를 다 해놨고 이 시간당 100mm 이상이 와도 홍수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준솔 공사를 하고 위에다가 복귀를 해서 약 보건소에서 대상까지 널찍하게 주차장을 만들어서 처리를 하고요. 하천법 시행 규칙에 나와 있다. 인천에도, 인천 하천도. 그러니까 시간 좀 씁시다. 말씀 들었다니까요. 인천 하천 30%도 복귀가 돼서 주차장이나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하천법을 써서 주차장을 넣기 필요한다는 얘기는 아는데 이 법을 곧 시행 규칙에 나와 있는 하천 점령 허가는 일시적인 점령 허가예요. 고유물을, 고정물을 설치할 수 있는 허가는 하천법에,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지 점령하고는, 점령이라는 것은 잠시, 고하천을 쓰기 위한 잠시적인 점령 허가지 이 복귀를 할 수 있는 고정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행 규칙의 상위법인 허가천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없는 허공약이고 빈공약이고 주민들을 속이는 똑바로 아시고 말씀하세요. 시행 규칙을 자세히 보세요. 시행 규칙은 범위에 있는 하천 30%가 복귀가 돼서 주차장이나 도로로 여기 재고에는 지금 봄나물만 복귀가 울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열띤 토론이 이어지다 보니까 어느덧 예정된 120분의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을 들을 순서가 됐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순서에 따라 유성호 후보부터 시작합니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존경하는 태백시민 여러분. 제가 시장이 되면 현대아산이나 삼성처럼 경영기반이 탄탄한 대기업을 통해 대형종합병원을 유치하겠습니다.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에도 의료 사각지역인 태백에 300병상급 종합병원 또는 거점 병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 치약지역에 병원을 설립하는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도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대형종합병원은 우리 시민 모두의 염원입니다. 그리고 황지천을 복귀해 대형 주차장을 확보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각종 축제도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지역 농특산물을 전국에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명품 브랜드 사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3,300억 시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시 공무원 750명에 대한 인사 실패를 극복하고 실적과 능력 중심의 공정한 인사를 함으로써 일할 만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시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임남규 후보입니다. 말씀하시죠. 존경하는 태백시민 여러분. 심리자 태백 할 수 있다 태백. 자유한국당 태백시장 후보 임남규입니다. 태백시민 여러분이 긴 시간 동안 진행된 TV토론을 잘 보셨는지요. 특히 이번 TV토론은 저 임남규가 가진 추진력과 비전을 태백시민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존경하는 태백시민 여러분.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시장이 꼭 필요합니다. 강원랜드의 패특법 연장과 수익금 상향 조정은 당장 시급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저 임남규는 추진력과 협상력이 무기입니다.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태백시민들의 일거리, 먹거리 걱정 없이 하겠습니다. 태백의 경제를 다시 뛰게 하겠습니다. 저 임남규가 지난 8년 동안 980억의 예산을 가져온 열정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태백을 살리겠습니다. 태백시민이 바꾸는 힘입니다. 태백시민의 비전을 제시하는 저 기호 2번 임남규 끝까지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유태호 후보입니다.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시민 여러분 오늘 토론 잘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위기의 태백을 희망의 태백으로 만들기 위한 약속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꼭 함께해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가장 먼저 아이들 키우고 교육 문제 걱정 없는 태백 꼭 만들겠습니다. 어르신들 잘 모시고 시민 여러분들 꼼꼼히 챙기는 그런 시장 되겠습니다. 어려운 지역 경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약속 드리겠습니다. 공직자들이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면 인정받는 공직사회로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시민들을 섬기는 이런 행정 꼭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한민국 그리고 최문순의 강원도 유태호가 책임지는 태백 이런 든든한 태백 꼭 만들겠습니다. 유태호에게 꼭 투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김호규 후보 순서입니다. 존경하는 태백 시민 여러분 방송 잘 보셨습니까? 유태호 후보는 영풍 반대입니다. 저 김호규는 무조건 찬성입니다. 조건부 찬성이니 유보니 눈치 보는 공략 안 합니다. 태백이 지금 죽을 지경인데 무슨 소리입니까? 올 하반기까지 재유지하겠습니다. 정당이 우리 태백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야기하는 중앙의 힘? 과연 태백에 무슨 도움을 줬습니까? 그러나 저 김호규는 다릅니다. 가장 현실적인 공략, 가장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후보도 저흰데 공략 가지고 검증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지금 제대로 공략을 됐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공략이기 때문에 태백 시민 여러분, 치매 노인 요양 사업, 영풍기 검속 산업단지, 슬럼 머신 사업 꼭 유치해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심용보 후보입니다. 역시 1분들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태백 시민 여러분, 오늘 여섯 후보님들의 정책 공략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제가 태백 시장에 된다면 이분들의 정책과 공략을 자가 잘 같이 토의하고 협의해서 태백시를 발전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시의장으로서 이런 협치에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태백시민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을 열을 이렇게 펴보시면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으면 힘이 있어 봅니다. 여기에다 행운의 이의를 합하면 여러분께 행운을 드리는 7, 무수속 기호 7번 심용보 여러분께, 태백시민 여러분께 행운을 가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종현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1분 드립니다. 존경하는 태백시민 여러분께 업적겠습니다. 과연 누구입니까? 진정으로 태백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 시민의 절박함을 이용하여 전혀 실현 가능성 없는 공략으로 시민을 기만하는 더불어 민주당 후보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부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기득권 세력을 등에 업고 변화를 거부하는 자유한국당 후보입니까? 태백시민 여러분, 이제는 정말 바꿔야 합니다. 저는 지난 15년 동안 우리 지역에서 시민운동을 해오면서 시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태백시민 여러분, 부디 냉철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저는 정당 정체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실천 가능한 공략으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이제 곧 여러분의 가정으로 선거 공보물이 발송됩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태백의 미래가 결정되는 날입니다. 아무쪼록 시민 여러분의 현명하신 선택으로 태백의 밝은 미래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가해 주신 여섯 후보 부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토론회를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새로운 정책도 제시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지역발전을 위해서 나선 후보자들의 비전과 공약을 살펴보는 자리였던 만큼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6월 13일 귀중한 한 표를 통해 여러분들의 선택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토론회 방송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 후보자 토론회 다시 보기를 통해 재시청할 수 있습니다. 태백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간으로 총 12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된 6.13 지방선거 태백시장 후보자 토론회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